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시선 투척방송 개별교양환승센터 132회 문학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소! 빨리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얼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승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원과 댓글을 읽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익명의 후원이 조금 들어와서 먼저 읽어드리면 욕망의 남궁소수님께서 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업로드됐던 정치편을 듣지 않으시면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남궁소수라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아마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듣고 후원해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욕망의 남궁소수. 빈둥님의 에피소드를 재밌게 들으셨나 보네요. 네. 에피소드가 의외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교환생짱님께서 또 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앞에 분하고 동일인 것 같진 않고 또 다른 분이 또 익명으로 후원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만 원씩 이렇게 사이좋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단폭격기 장빈둥님께서 팟빵으로 천 원을 또 두 번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주 소중한 팬 아닙니까? 저희의 팬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달아주셨고 댓글도 여러 개를 달아주셨는데 제가 읽기가 조금 민망하니까 순트님께서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 여러 개 달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자꾸 만단폭격기 장빈둥님의 정체를 의심했잖아요. 맞아요. 적 빼고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슬퍼하시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어? 앞불사 했거든요. 우는 짤도 함께. 네. 그런데 저는 이 우는 짤을 보고 그래도 마음이 넓으신 분이다. 슬프지만 이렇게 웃음을 남겨주시면서 자신을 해명해 주신 게 되게 마음이 넓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저와 같이. 그러면서 반... 네? 네. 그러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너무 의심을 했다라는 반성을 하면서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특히 장빈둥님께서 만단폭격기 장빈둥님의 댓글을 마주하실 때 입꼬리가 승천합니다. 네. 아주 행복하죠.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 없죠? 네. 아마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세 번씩이나 만폭장님께서 직접 해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아주 당당합니다.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빈둥님의 저 꼴배 계시는 모습 때문에 의심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댓글 때문이 아니라 장빈둥 씨의 저 모습 때문에? 아, 녹음실에서의 제 모습은 세 분밖에 못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의심이 많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읽어보면 호주 해날두님께서 정치편 에피소드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유튜브 쪽으로 또 남겨주셨어요. 기존에는 팟빵에서 달아주시다가 이번에는 유튜브에 달아주셨는데 빈둥님이 초기 설정을 설명하실 때까지만 해도 하품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완전 몰입했습니다. 라고 하셔서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첫 줄 읽고 깜짝 놀랐으나 제가 예상한 반응이 이제 나와가지고 너무나 감사했고 해날두님께 꼭 필요한 에피소드였던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지금 호주에 계시지만 투표는 하셨을 것 같은데 저의 에피소드가 나름의 도움이 됐기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빈둥님 인스타그램에 그거 다 모아가지고 올리셨던데요?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댓글만 싹 모아가지고 댓글 다 모아가지고 자랑 한 번 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셨던지 개인적으로 저희 시즌 끝날 때 최고의 에피소드를 뽑잖아요.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만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즌 1부터 쭉 누적된 에피소드 중에 가장 즐겁게 준비한 에피소드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한 번 자랑 좀 했어요. 잘했어요. 사실 시즌 1부터 벼르고 별로 왔던 거잖아요. 맞아요. 아껴오고 아껴오다가 사실 눈치 보다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눈치 보다가 이번에 터뜨렸는데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제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유랑님 댓글 읽어주시죠. 신동부다님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월간 인서트 편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그 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신동부다님께서는 생일도 일종의 개인정보라고 생각을 하셔서 요즘은 카톡 친구만 되면 상대방의 생일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눈에 띄면 한 번씩 안부차 뭐 톡이나 전화를 하신다고 그 정도로 축하를 한다고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에서 제가 예전에 한 번 소개했었던 앤 버터플라이라는 연극이 다시 올라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요즘 투표 인증을 하면 40% 할인을 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나 봐요. 그거를 찾아서 이렇게 같이 이미지로 첨부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 에피소드를 기억하신다면 구미가 땡길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 오늘 보러 갑니다. 정말요? 대박. 40% 그거 해서요? 그거 하기 전에 예민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취소하고 다시 못하나?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아, 그래요? 아, 그게 더 큰가 보네요? 크지 않았는데 이제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단 몇천 원이라도 크면 바꾸는 게 좀 더 상실적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다음에 한의가 궁금합니다. 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때 유랑님은 얘기 못했잖아요, 생일. 네. 본인은 숨겨놔요? 굳이 숨기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생일 축하를 받고 싶다고 아,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아, 네. 제가 신동부다님 댓글을 보고 든 생각은 네. 업무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특히 제 친구들 중에는 그 영업관리를 하는 친구들은 아, 영업점 사장님들이 선물을 엄청 보낸대요. 아, 난감할 수 있겠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야 될 것 같아서 보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보내면 자기가 손해를 볼까 봐. 아,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생일을 핑계로 안부를 한 번 물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굳이 숨기진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제 편이 아니었네요. 예상이 빗나갔네요. 제 편일까 봐 물어본 건데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승님도 댓글을 읽어주시죠. 네. 소년이 온다 편에 KKKK님께서 제가 정말 슬프게 읽었던 책이네요.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담1,2님께서도 5월이 되면 생각나는 책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읽으신 것 같아서 저도 꼭 읽어야지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에피소드 올라가는 타이밍이 딱 5월 직전이라서 많은 분들이 추억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 댓글 다신 분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요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유랑님 한번 도전? 네. 저희 이번에는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가영찡님, 처절한 몽타주님, 참새영님, 신동뿌단님, 만단폭격기 장빈도님, KKKK님, 포스카11님, 스프링미님, 소담12님 찾아주셨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호주해날두님, 자유로운 당근씨, 옥공자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부터는 오늘부터가 아니죠? 네. 이미 진행되고 있었죠. 네. 오늘은 문학편의 두 번째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요새 많이 피곤하죠? 그렇죠. 문학편의 마지막 시간인데 쓴트님께서 유정의 미를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제가 문학편의 마지막 편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패널들께도 여쭤봤는데 이 책을 읽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명감을 띠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 내루다의 우편배달부라는 책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책이 유명한지가 잘 모르겠어서 왜냐하면 쓴트님이 안 읽었다고 하니까 되게 의외라는 듯이 저희에게 바라봤거든요. 이걸 안 읽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랬구나. 어? 이게 유명한 책인데 내가 모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두 사람도 안 읽었다 그러니까 쓴트님이 이상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책이 영화화돼서 그 영화도 유명해요. 일포스티노라고 못 들어보셨나요? 네. 일포스티노라는 이탈리아 영화가 유명한데 그 영화의 원작이 되는 책이고요. 그리고 민음사의 세계문학 전집 중에 한 권입니다. 저는 민음사의 세계문학 전집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 편인데 그중에서 제가 꼭 이 책을 안 읽으셨구나라고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얇아요. 그래서 쉽게 도전하실 수 있는 책인데 아 그래요? 접해보시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문학의 마지막 편을 장식해 볼 건데요. 먼저 문학 작품을 왜 읽으시는지가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문학 작품을 안 읽은 지가 꽤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실용서적을 읽으면서부터 문학의 효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굳이 읽을 필요가 있나? 시간이 조금 아깝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대학생 때 정말 문학 작품을 많이 읽었거든요. 네, 도서관에 거의 맨날 가다시피 해서 책을 빌려 읽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변한 제 모습을 보면서 문학 작품을 왜 읽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문학 작품을 왜 읽으시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왜 읽으시나요, 여러분은? 빈둥님, 왜 읽으세요? 저는 사람의 감정을 잘 공감을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살아갈 때 좀 장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걸림돌이 된다. 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저 새끼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던가 기본적으로 저 새끼라고 하시네요. 저 사람 정도 해도 되지 않나요? 제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저 새끼란 말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좋은 일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해 있어. 그러면 왜 이렇게 호들갑을 털어? 저 새끼. 그렇죠? 이 생각을 마음속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흠짓 흠짓 놀라요. 왜냐하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나 혼자 동떨어진 것 같아서. 그런데 반대로 제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 혼자 사는 거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 같이 사는 사회 안에서는 가끔씩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저 같은 기분을 느끼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감정의 흐름이 나오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 안에 대입이 잘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나마 가능하게 해주는 게 사실 문학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꼭 문학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영화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저는 그런 거를 봐야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마주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를 배우게 돼서 문학 작품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멀리하게 되면 점차 제가 더 소외가 되는 느낌도 들고 사회 내에서 그리고 감정이 굳어가는 그런 기분도 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그냥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덜 얻나가기 위해서 문학 작품을 접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지금 사람 구시를 하는 거는 나름 문학 작품의 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확실히 등장인물을 이해하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인 것 같은데 유랑님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문학 작품을 많이 읽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도 사회과학, 인문사회 책을 더 좋아했었고 소설을 굳이 왜 읽어야 될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최근에는 그냥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의무감에서 읽기 시작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00% 이입해서 보지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필요에 의해서 본다는 그런 느낌이 더 커서 오히려 그런 인물을 이해한다든가 이런 측면은 정말 이해하는 게 아니라 논리가 개입돼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학을 문학으로서 즐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일처럼 그냥 받아들이는구나. 좀 슬픈데? 좀 슬프지만 어쩔 수 없죠. 근데 뮤지컬을 볼 때는 다르신 거예요? 뮤지컬을 볼 때도 약간 비슷해요. 공연도 영화도 책도 푹 젖어서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항상 불편할 것 같아, 보는 내내. 마음 편하게 그냥 사람들이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보진 못하지 않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 일에 연관이 있다 보니까 100% 일단 젖어서 볼 수가 없고 감정보다는 일단은 논리로 먼저 보게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거나 웃음이 나거나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단 상대적으로 그 몰입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더 피로할 것 같아요. 그렇죠. 논리로 마주하게 되면 피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생님은요? 다들 굉장히 멋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네요. 기어짜낸 거죠? 저는 약간 있어빌리티를 비해서 읽거든요. 아, 중요하죠. 근데 문학 작품이 있어 보이나? 약간 이제 실용서보다 스몰톡 할 때나 이럴 때 너 그거 읽어봤어? 뭐 그 내용 이런 거야? 아, 그런 게? 아, 그냥 왜 그러냐면 내 주변에는 야, 그게 뭐 있어 보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보고는 그거를 왜 읽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차라리 막 청균세 같은 거 읽지 왜 그런 거 읽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유생님의 답변이 의외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저도 사실 문학 작품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세계관에 젖어들어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등장인물이 많으면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영화는 이제 시각화되는 게 있으니까 바로바로 와닿잖아요. 근데 문학은 좀 그게 어려우니까 상상을 계속 발휘해야 되니까 이제 귀찮아서 못 읽겠다는 느낌도 많이 드는데 근데 이제 가끔씩 이야기할 때 뭐 그 문학 작품의 어떤 인용구를 이제 뭐 인용한다든지 그거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지금 상황과 매칭시켜가지고 오, 멋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거드름 피우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반응을 해주면 기분이 좋나? 뭐 여러분한테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주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조언해줘야 되는 어떤 입장이 있을 때 그럴 때 약간 멋있어 보이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시겠죠? 이제 나오면 혹시라도 나오면 오, 절대 못하지. 조롱인데 조롱? 오, 있어빌리티.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문학을 왜 읽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찾은 하나의 개념이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개념인데 카타르시스가 어떤 예술 작품, 책도 될 수 있고 뮤지컬도 될 수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마주하면서 그것에 이입하고 몰입하게 되고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그 감정 정화 과정을 카타르시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런 감정을 마주했던 경험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초중고 때 인터넷 소설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 연애 소설, 귀연이 소설. 그런데 그런 걸 읽으면서 그 사춘기 소녀의 내면에 있는 그런 감정들 그런 걸 표출했던 것 같아요. 그런 뭔가 남자친구 사귀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고 그런 거 근데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게 그 소설을 보면 만족이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남자 주인공 멋있는 거 보면서 결혼하고 싶고 그런 거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유랑님도 읽어봤어요? 읽어보긴 했는데 저 정도는 아니다. 그런 절절한 사랑의 내용이 아니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만 호들갑인 것 같은데 지금? 중병 걸린단 말이에요. 남자 주인공들이. 맞아. 늑대의 욕이라는 거 보면. 맞아요. 그러면 안타까워하고 여자 주인공이 좀 이입하고 그런 경험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대학생 때는 카미의 이방인을 보면서 그 또 대학생 때 허세에 쩔은 그런 아니 사실 스무살, 스물한 살이잖아. 맞아요. 그게 이해가 되나?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상황이 이방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소설을 읽고 아 그래 나도 이 소설에 공감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카타르지스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하이킥 보면은 정의루가 정규 1등을 사귄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아 회자정리? 네. 그 회자정리를 많이 기억하시지만 그 정규 1등이었던 여자 배우가 아 오늘은 카미의 이방에 나오는 메르소처럼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내공이 나한테도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돈 받고 싶다. 하지만 약간 내공이 의심스러운데?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그때부터는 잘 신뢰가 안 가네요. 그런 무작용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본인은 그때 어땠어? 모르죠 저는. 어쨌든 자기 상황과 맞아서 감명 깊게 봤다는 거 아니야? 감명 깊게 보고 심취해서 읽고 와 정말 좋은 소설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내면의 감정을 좀 표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문학 작품을 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문학의 기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한테 문학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말은 사실 저희가 고등학생 때 다 배웁니다. 문학이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고 그래서 문학 작품을 향유해야 되고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배우는데 그때는 그냥 공부하는 걸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깊이 공감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찾아보니 정말 문학이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학의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학은 미적인 기능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충족감을 준다는 거죠. 문학을 읽으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심취하는 것이 이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를 읽으면서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예전 시, 예를 들면 박모걸 시인의 시라든지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으면 이런 걸 흠뻑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정말 아름답다. 느끼긴 하죠. 윤동주 시인의 서시는 거의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들을 때마다 되게 막 뭉클해요. 맞죠. 읽어볼까요? 중동단회까지? 안 읽어볼까요? 근데 저는 시는 아니지만 확실히 언어 자체에서 오는 짜릿함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인물한테 이입은 못하더라도 그 표현이 너무 좋거나 인상적이면 거기 그 구절만 몇 번씩 읽을 정도로 거기에서 오는 짜릿함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되게 유명한 그 소설 오프닝들 있잖아요. 뭐 두도시 이야기라든지 설국이라든지 그 유명한 구절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몇 번씩 다시 읽어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썼지? 그리고 그냥 그 단어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작가의 어떻게 보면 기술에 심취하고 있는 거네? 그 캐릭터가 아니라?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활자 자체에서 오는 감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이 되는 게 그 첫 문장들만 모아본 적도 있어요. 문학 작품의 첫 문장들을 모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말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시험해 볼까요? 하나 뭐 없습니까? 기억 잘 못한다는 거예요. 모아만 낫다. 모아만 낫다. 이방인의 첫 문장이 엄청 유명하지 않나요? 그거 못 들어? 이방인, 아, 어머니를 죽였다 뭐. 네? 어머니가 죽었단가? 빛과 관련된 첫 문장 아니에요? 어? 아닌가? 지금 모두 다른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아닌가 어제?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 그건가? 아, 어머니를 죽인 게 아니군요. 심지어 이상함을 눈치 못했어. 아, 미안합니다. 그다음 뭐죠? 아니, 어쩌면 어제인지 나도 모르겠다. 헷갈려 하면서 그게 첫 문장이고, 아까 설곡은 국경에 긴 토넛을 빠져나오니 설곡이었다. 가 첫 문장이고. 맞아요. 오, 외우시네요? 이거 하나 합니다. 이거를 이제 유생님이 아까 했던 것처럼 주변에 이제 첫 문장 얘기 나올 때 이거 하나 딱 던지는 거예요. 유서빌리티. 예전에 신동엽 씨가 기타를 잘 못 치는데 기타로 유명한 한 곡에 한 세 마디 정도만 이렇게 했대요. 연습을 엄청 한 거야. 그래가지고 MT 같은 데 가면 그것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기타의 신인 줄 알고 다 연락을 한다는 거야. 약간 이런 것처럼 한두 개만 알고 있으면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식적 기능이에요. 이거는 세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리적 기능이에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살래?를 던져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문학의 개인적인 기능이었고요. 문학은 개인적 기능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적 기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빈둥님이 흠뻑 느끼셨던 그 기능일 것 같아요. 문학의 공동체적 기능은 공동체의 규범과 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공동체에 통합시키게 한다는 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빈둥님이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개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감정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통합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문학 작품이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사회화 기능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문학 작품이 인기를 얼마나 얻는지의 지표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사회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소설이 유행을 하고 있으면 그런 비슷한 류의 소설도 유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사회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원하는구나, 이런 감정에 갈증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사회를 이해하는 폭을 좀 넓혀주는 기능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문학 작품에 드러난 인간들의 면모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간들의 면모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문학은 여러 가지로 기능을 하고 있다, 참 좋은 예술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오늘의 문학 작품이 바로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책은 한마디로 문학을 사랑하게 만드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학이라는 장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문학을 사랑하게 만드는 소설이다. 그래서 꼭 읽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스포까지 다 말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책을 먼저 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읽으시고 다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참이 다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안 보고 건너뛰자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근데 책을 읽지 않으셔도 이 방송만으로도 그 작품의 면모를 느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바쁘셔가지고 책 읽을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소설이에요. 이 작가는 칠레의 작가입니다. 칠레면 라틴 아메리카 문학이죠. 라틴 아메리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열정. 열정. 태양. 태양은 안 떠올라. 그래요? 축제? 축제. 그렇죠. 약간 유쾌하고 밝은 분위기가 떠오르죠. 이 작품도 전반적으로 아주 유쾌하고 밝은 분위기의 소설이에요. 뒤에 가면 좀 반전이라기보다는 분위기 전환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말 밝고 유쾌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가는 1940년생이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네. 어려운 유년 시절을 겪으시고 후에는 여행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되게 다양하게 하시고 자유로운 성향을 가진 문학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칠레 소설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이 칠레뿐이시고 칠레대학교를 나오시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를 또 나오셨어요. 칠레대학교가 있어요? 네. 칠레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학교는 없잖아. 서울대학교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수도잖아. 칠레 수도 어디죠? 산티아고인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무시기 드러나. 칠레에서도 찾아 봅니다. 아, 산티아고 맞네. 그러니까 산티아고 대학교 약간 이러면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칠레대학교라고 하니까 웃겨가지고. 칠레대학교라고 제일 좋은 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칠레에서 칠레대학교를 나오시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다시 칠레대학교의 문학 교수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가 불과 28살이셨어요. 정말 인재였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34세 때 칠레의 피노체트 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게 소설 속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베를린으로 망명하셨다가 그 베를린에서 쓰여진 소설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 책의 제목이 불타는 인내였어요. 그런데 후에 이게 영화화도 되고 하면서 네로다의 우편배달부라는 제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라틴 아메리카 문학 접해보신 적 있으세요? 밀란쿤데라 맞나요? 밀란쿤데라 라틴 아메리카인가요? 그 사람 어디 사람인데? 칠레 아닌가? 아, 그 분은? 체코, 체코인가요? 체코였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 하나 압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만 외우면 된다고. 칠레 사람, 칠레 문학 하나 알아요.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이라고.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누구 책이에요? 누구 책이냐고? 이름이 뭐였더라? 루이스 세풀배단가? 어, 몰라요. 아, 일단 있는데 이 책을 왜 읽었냐? 그 아까 네로다의 우편배달부가 되게 짧다 그랬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어, 진짜요? 어, 이게 그 아까 쓴트님이 말했던 귀연이 소설처럼 이런 거에 빠져서 사는 노인분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어, 재밌겠다. 네. 읽어보고 싶네요.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칠레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 어쨌든 간에.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 네,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접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오, 그 라틴아메리카 문학 중에 제일 유명한 작가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작가예요. 어? 못 썼죠? 백년의 고독. 아, 네. 그리고 폴레라 시대의 사랑. 네, 이거를 쓰신 분인데 이 책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되게 제가 어릴 때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운 소설이었고. 그리고 또 유명한 작가 있습니다. 보르에스. 호르의 루이스 보르에스. 어? 못 썼죠? 픽션들. 아, 픽션들. 네. 픽션들 되게 얇아. 맞아요. 근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되게 얇아서 빌렸다가 그대로 반납했어. 그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것도 어릴 때 읽었는데 저도 어렵다는 인상을 받아서 저도 읽다가 포기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거미 여인의 키스라고. 아, 알죠, 알죠. 난극으로 유명한. 네, 맞습니다. 이게 마누엘 푸익의 작품인데 이것도 라틴 아메리카 문학이거든요. 이 책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문학은 저에게는 재미는 있는데 좀 어려운 책이었어요. 그리고 가볍게 읽기에는 좀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오늘의 문학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의 줄거리와 내용 그리고 이야깃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은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마리오라는 인물과 파블로 네루다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파블로 네루다라는 인물은 실존인물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칠레의 민중 시인이자 저항 시인이세요. 그리고 국민 시인이십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이세요. 노벨 문학상도 수상하셨고요. 시인이자 공산당원으로 활동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 등장인물이 활동하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장소인 이슬라 네그라라는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장소 역시 실제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네루다라는 시인이 이 이슬라 네그라에 묻혀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집도 남아서 박물관처럼 관람할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책의 줄거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요한 장면별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후줄근하고 시덥자는 고기잡이 청년 마리오. 우연히 우체부 구인 광고를 보고 우체부가 됩니다. 그가 맡게 된 단 한 명의 수신인은 시인 파블로 네루다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국민 시인 파블로 네루다를 마주하며 마리오에게는 목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절세 미인들에게 허세를 부릴 네루다의 헌사를 받는 것입니다. 헌사를 받기 위해 그의 시집을 사게 된 마리오는 네루다로 인해 운명의 두 사건을 마주치게 되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베아트리체와의 만남이고 또 하나는 메타포와의 만남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오가 우체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인인 네루다만 전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루다는 실존 인물이고 맞습니다. 마리오는 실존 인물은 아니고 네. 하고 인물이에요. 신기한 구조네. 네네. 그리고 이제 허세를 부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그래서 네루다의 책을 사서 이제 싸인, 일종의 싸인이죠. 헌사를 받으려고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타이밍을 봐요. 이 마리오가 되게 순수한 인물이거든요. 언제 봤지? 언제 봤지? 하면서 타이밍을 보다가 얼떨결에 이 시집을 다 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를 접하게 되고 그러다가 만나게 되는 두 사건이 아름다운 여인인 베아트리체와의 만남 그리고 시를 통한 메타포와의 만남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두 포문을 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두 장면을 책에 나오는 두 장면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랑에 빠진 마리오가 그 베아트리체를 만나고 와서 네루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 장면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 사랑에 빠졌습니다. 시인은 전보를 부채삼아 턱앞에서 부쳐댔다. 별 심각한 일은 아니군. 다 치료법이 있으니까. 치료법이라고요? 치료법이 있다 해도 차라리 아프고 말겠어요. 사랑에 푹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말이 느린 시인이 이번에는 말 대신 돌을 내게 던지는 듯했다. 누구한테? 뭐라고요? 누구와 사랑에 빠졌느냐고. 베아트리스라고 해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이 마리오가 네루다한테 와가지고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걸 말하는 장면인데 이 말 중에 치료법이 있다고 해도 난 치료받지 않겠다. 아프고 말겠다. 하는 그 모습이 마리오를 설명하는 그 장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메타포를 만나는 마리오의 장면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 있나? 네? 전봇대처럼 서 있잖아. 마리오는 고개를 돌려 시인의 눈을 찾아 올려다보았다. 창처럼 꽂혀 있다고요? 아니, 체스의 탑처럼 고즈넉해. 도자기 고양이보다 더 고요해요? 네루다는 문 손잡이를 놓고 턱을 어루만졌다. 마리오, 내게는 일상 손가보다 더 괜찮은 책들이 있네. 그리고 온갖 메타포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건 부당한 일이야. 뭐라고요? 메타포라고. 그게 뭐죠? 시인은 마리오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대충 설명하자면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면서 말하는 방법이지.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루다는 시계를 바라보며 한숨 지었다. 좋아. 하늘이 울고 있다고 말하면 무슨 뜻일까? 참 쉽군요. 비가 온다는 거잖아요. 옳거니. 그게 메타포야. 그렇게 쉬운 건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부르죠? 왜냐하면 이름은 사물의 단순함이나 복잡함과는 아무 상관없거든. 자네의 이론대로라면 날아다니는 작은 것은 마리포사처럼 긴 이름을 가지면 안 되겠네. 엘레판테는 마리포세와 글자 수가 같은데 훨씬 더 크고 날지도 못하잖아. 장면입니다. 아, 여러 가지 보여주시네요. 오늘. 교수님이랑 센터님이 앞에서 연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시련아님이랑 나눈 관객이. 관객처럼. 그러니까.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리오는 사랑에 빠지고 메타포를 느끼고요. 이 메타포라는 게 이 책의 주요한 개념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은유하는 모든 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 속에는 말장난이 정말 퍼레이드로 등장을 해요. 네. 말장난이 등장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읽는 재미가 있어서 이건 실제로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메타포라는 수단을 빌어서 마리오는 베아트리체의 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베아트리체도 반합니다. 마리오한테. 왜냐하면 마리오가 온갖 은유를 가지고 베아트리체를 꼬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의 반대에 직면하게 돼요. 그게 바로 베아트리체 어머니의 반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입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입담이 드러난 글귀도 한번 소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 어머니가 말을 되게 직설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재밌기도 해요. 이 어머니의 말 중에 하나가 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번드르르한 말처럼 사악한 마약은 없어. 총구석 술집 년을 베네치아 공주처럼 느끼게 만들지. 그리고 나중에 진실의 순간이 오면 즉 현실로 되돌아오면 말이란 부도수표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지. 너의 미소가 나비보다 더 높이 난다는 말보다 술주정꾼이 주점에서 너의 엉덩짝을 치근덕거리는 게 천만 번 낫지. 라면서 마리오가 그런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놈은 믿으면 안 된다. 어머니가 좀 크게 당하셨나 봐요. 맞습니다. 이 딸을 계속 설득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리오는 끊임없이 베아트리치한테 추파를 던지고요. 예를 들면 너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나비가 번지는 것 같다라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런 거 어때? 실제로. 실제로 해주는 거?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빈도가 되게 적어. 근데 말은 엄청 번지르르하게 해. 근데 행동을 잘 안 해. 뭐가 나?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과?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그걸 내가 찾아봐야 알아. 그러니까 잘 눈에 띄지 않아. 근데 반대 사람은 행동은 잘 모르겠고 일단 말로만 조정. 티를 내냐 안 내냐 이런. 그렇죠. 옛날에 근데 대학 다닐 때 동기 여자애가 얘기해준 적 있는데 남자는 눈으로 사랑을 하고 여자는 귀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는 예쁘냐 이거 먼저 물어보잖아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걸 되게 사랑을 느낀다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생겼냐 그러면 생겼다 그러면 잘생겼어? 안 그래요. 어? 그래? 의외로 안 그런데요. 그럼 뭘 물어봐? 전 그렇게 말하거나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어디가 좋아? 약간의. 아, 그래? 맞아요. 그런 위주에요? 응. 왜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응. 다르다. 아니, 아니. 남자친구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소개팅. 그래도. 그래도. 왜 향에 대해서 많이 안 묻는 것 같아요.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그래? 알겠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돌아가자면 귀로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그래도 좀 답답하다? 서운할 수 있다? 그것보다 모르잖아요. 말 안 하면. 표현해 주길 바라는 거죠. 표현만 해. 그건 진짜 별론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사랑해, 사랑해. 너가 좋아. 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딴 사람한테도 해. 아, 그건 좀 못 단점이다. 그건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베아트리체는 빠집니다. 아, 근데 질문. 네. 마리오는 행동도 하는 사람인가요?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게 마리오가 사실 소설 속에서 저는 그렇게 건장한 청년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체부일을 얻을 때도 아버지가 얘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부예요. 고기잡이 일을 하라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리오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부일이. 그러면서 우연히 내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인광고를 보고 되게 즉흥적으로 우체부일에 지원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네루다가 파리 대사가 돼서 떠나는데 그땐 또 우체부일이 없어서 또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모가 우리 가게에서 일해라 해가지고 음식점에서 일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리오가 행동으로 그렇게 건실한 청년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로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한량이네, 한량. 그러니까 한량인데 약간 두 가지 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해, 베아트리체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얘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보겠다. 그래, 꼬셔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억지로 이렇게 꼬시기 위한 표현인지가 궁금한 거지. 그렇진 않아요. 진실한 마음입니다. 비록 일은 안 할지언정 진심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사여구가 많고 형용사가 많을수록 진정성이 떨어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그냥 너가 좋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더 담백하게 너 웃는 게 너무 예뻐 했으면 그 말이 진정성 있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 너의 미소가 마치 나비가 번지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공감 못한다. 근데 저도 현실 속에서 그 말을 맞닥뜨리면 그럴 것 같은데 이 소설에서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너의 눈은 벚꽃이 떨어지는 것 같아. 어? 괜찮은데? 그래요? 근데 벚꽃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상한데? 되게 설득이 된다는 거잖아. 책을 읽다 보면. 네, 그래서 마리오가 진짜 순수한 인물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는 이 마리오가 언어를 획득해가는 과정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어버버버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베아트리한 채 말도 못 걸고 나오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이 시인의 말을 습득하면서 자신만의 언어를 갖게 되는 그 과정이 되게 재밌습니다. 실제로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또 느낌이 어떠실지 궁금해지고요. 그러니까 유랑님도 실제로 읽으면 설득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마리오는 장모의 반대에 부딪히지만 네루다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네루다의 시를 보고 내가 베아트리체를 만나기 시작했으니 책임을 져라라는 식으로 되게 당당하게 이 시인이 이 배경에서도 되게 위대한 시인으로 나오거든요. 이 위대한 시인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위대한 시인이 도와줍니다. 장모한테 가서 한번 마리오를 좀 다시 봐라 라는 식으로 말도 해주면서 중계를 해줘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마리오의 순수함을 받아주는 그 시인의 모습이 커보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장면이고요. 기본적으로 네루다라는 사람이 좀 까칠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친절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소설 속에서는 되게 유쾌하고 친근한 인물로 나옵니다. 이렇게 잔잔한 일상이 이어져요. 그런데 이어지던 와중에 이슬라 네그라의 좋은 소식들이 날아듭니다. 하나는 마리오가 드디어 베아트리체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산당원이었던 네루다. 네루다가 민중들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루다는 아이엔데라는 실제 인물이 있어요. 살바루 라이엔데. 맞습니다. 아이엔데한테 후보, 단일후보를 양보하면서 당에 중요한 일을 하는 인물이 되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루다는 마리오한테 아들이 태어나면 대부가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정치권의 흐름에 따라서 이슬라 네그라를 떠나서 파리 대사로 임명이 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리오는 네루다를 그리워해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시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하고요. 네루다는 또 반대로 이슬라 네그라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요. 마리오한테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이슬라 네그라의 소리들을 녹음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내용의 편지와 녹음기를 보냅니다. 네, 이 장면이 또 되게 좋거든요. 이 장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루다의 편지를 받고 소리를 녹음하는 마리오입니다. 첫 부분에는 이 마리오의 시를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부터 소리를 녹음하는데요. 읽어볼게요. 침묵. 좋아요. 여기까지는 시고요. 지금부터는 원하시던 소리들입니다. 첫째, 이슬라 네그라 종루의 바람소리. 바람소리가 1분쯤 계속된다. 둘째, 제가 이슬라 네그라 종루의 큰 종을 울리는 소리. 종소리가 7번 울린다. 셋째, 이슬라 네그라 바윗가의 파도소리. 아마도 폭풍우가 치던 날에 녹음한 듯 바위에 거세게 부서지는 파도소리를 편집한 것이다. 넷째, 갈매기 울음소리. 2분간 기묘한 스테레오 음이 난다. 녹음한 사람이 앉아있는 갈매기들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새들을 놀래 날려보낸 듯하다. 그래서 새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절재미가 담긴 무수한 날갯짓 소리 역시 들을 수 있다. 45초 지날 즈음에 마리오의 목소리가 들린다. 연병알, 울란 말이야! 라고 소리지른다. 다섯째, 벌집. 거의 3분간 윙윙거리는 위엄천만한 주 음향이 들리고 배경음으로는 개 짖는 소리와 무슨 종류인지 모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녹음되었다. 여섯째, 파도가 물러가는 소리. 녹음의 절정의 순간으로 큰 파도가 요란하게 모래를 쓸어가다가 새로운 파도와 뒤섞을 때까지의 소리를 마이크가 매우 가깝게 쫓은 듯하다. 마리오가 내리 쏟아지는 파도 옆을 달리다가 바다로 뛰어들어 파도끼리 절묘하게 섞이는 것을 녹음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일곱째, 분명히 긴박함이 깃든 격앙된 음성이었고 침묵이 뒤를 잇는다. 파블로, 네프탈리, 히메네스, 곤살레스군. 갓 태어난 아기가 쩌렁쩌렁 우는 소리가 10분쯤 지속된다. 네, 이렇게 소리를 녹음합니다. 이걸 보면 마리오가 네로다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따르고 그리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반대로 네로다는 이 이슬라 네그라의 장면, 장면 그 모습들을 보고 싶어하는구나. 그리워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오 아들이 태어나는 소리가 나오면서 또 다른 소설의 장면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기완센의 광고주님들을 모십니다. 저희의 공식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광고주님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저희 네 패널이 아주 맛있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곳곳에 멘트를 넣을 수도 있고 저희가 따로 별도의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연락이 오기를 바라면서 광고 홍보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네로다는 마리오에게 스승이자 친구가 되어주거든요. 그리고 마리오는 네로다를 통해서 언어를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로다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네로다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대통령 선거에서 네로다가 있는 그 당을 뽑을 거야. 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의식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의식을 갖게 만들어준 스승이나 친구를 만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의식? 의식은 좀 거창한데?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해준 또는 좀 더 나를 확장시켜준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래요? 네. 들어봅시다. 선생님이에요? 저는 그 선배? 사수? 사수 같은 분이었는데 거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가르침을 주셨고 그냥 그 일, 단순히 일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세상을 보는 눈을 엄청 확장시켜 주셨어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형이야? 네. 그래? 되게 행운인 것 같아요. 그러게. 엄청 행운이죠. 얼마만큼의 사람이야? 본인한테? 추기금 얼마에? 그분이 결혼하신다. 그분이 결혼한다면요? 너무 적용하다. 순간 내가 내뱉고 깜짝 놀랐어. 이런 질문을 하다니. 얼마 정도냐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야? 본인한테? 뭐 추기금을 잊어버립시다. 나의 결혼식 주례를 맡길 수 있는. 맡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큰 선생님이고. 약간 외국으로 따지면 대부를 맡길 수 있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옛날에 책을 한 번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일은 생각에서 출발, 생각을 모아라고 적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 유랑님 뭐 어디에 있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제 푸사에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 말이 되게 저한테는 여러 방면에서 적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생각을 그냥 단순히 하는 거랑 생각을 모으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냥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게 비단 뭐 작업적으로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생각도 흘러가지 않게 그냥 좀 모으려고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도움이 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저한테는 제 세계를 확장시켜준 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본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거의 아빠 벌이에요. 아, 그래? 네. 근데 들려드려요. 좋아하시겠다. 맞아. 감동받으실 것 같은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게 되게 행운인 것 같아요. 아빠 벌이면 축의금 못 내겠다. 그렇죠. 축의금은 못 내죠. 그 축의금은 직접 돼요, 그렇지? 약간 그게 지표 아니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다른 분들은 없으신가요? 부럽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깨달음을 줬던 지대너변 방송. 그리고 그 이후에 패널이셨던 김도인 님이 운영하는 명상센터 같거든요. 그래서 그 김도인 님과의 어떤 상담이나 대화 속에서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그때부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삶의 지향점이라든지 아니면 내 삶을 바라보는 철학이라든지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때 되게 힘든 어떤 순간들을 겪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 최근에 이제 마지막 그 명상 강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내셔서 가지고 책을 들고 이제 명상 강의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세심하시다. 사인 받으러 갔는데 사인 받고 싶어서 왔어요 했는데 아 그때 그분이셨죠? 이렇게 기억해 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엄청 구체적으로. 고정 멘트 아니라? 아니야. 대박이다. 좀 오래 다니긴 했었는데 꽤 옛날이었거든요. 근데 기억해 주셔서 완전 감동이었어요. 이것도 들려드리세요. 어떻게 들려드리지 모르고 아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너 없는데 없어요? 또 그런 사람 없는데 브루님? 친구지 친구. 맞죠. 친구로서 빈둥님이 못 보는 면들을 알려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죠. 근데 뭔가 너 인생의 멘토 혹은 너 삶을 바꾼 사람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두 분처럼 이렇게 명확히 누군가가 떠오르지는 않아. 바뀐 적은 없나 보네요. 그게 그렇게 되나? 일단 쓴트림 있어요? 저도 사실 크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게 부럽다고 한 게 행운이라고 한 게 전 고등학생 때 국어선생님이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리고 방향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향이 고등학생 아이들 초조하잖아요. 그런데 워워 시켜주시고 다 괜찮다고 말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되게 좋으시고 그리고 책을 선물해 주시면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해결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받았던 책도 기억나요? 그 책이 기억이 안 나지 이유가 있어요. 네. 또 심지어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 지나서 대학에 갔잖아요. 네. 대학교 저의 기숙사로도 책을 보내주셨어요. 대박. 근데 기억 못 해.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대학교 몇 학년이었지? 2학년이었나? 그때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문자로 잘 지내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누구를 찍어? 아. 이럴 수가. 아. 그래서 환상이 깨졌어? 네. 환상이 깨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연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거랑 기억이 안 나는 거라고 보자거든요. 기억을 돌려낸 거죠. 아. 기억을 지어버렸다는 거. 아. 그럴 수 있어. 특히나 스승은 갑자기 어긋나는 순간이 있어. 그렇죠. 그렇게 환상이 깨지는 순간. 이 얘기하시니까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 여자분이셨거든요. 진짜 기가 세기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수업도 엄청 카리스마 있게 해요. 근데 그 수업을 이제 보통 비문학 지문 같은 거 읽잖아요. 거기서 페르소나 개념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뭐 너는 너의 페르소나가 몇 개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생각이 난 게 그냥 어.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막 웃었어요. 아. 진짜 다 죽인다 새끼. 이러면서 웃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애들을 쫙 째려보면서 왜 너희들을 하나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시는 그 인상이 너무 깊게 남았거든요. 강렬하다. 진짜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하시네요. 당연한 거. 이 답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떤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승들이 하는 강렬한 인상들이 의외로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안타깝게도 그 스승의 의미라는 것이 사실 말을 꺼내기도 좀 무색할 정도로 퇴색이 되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선생님의 의미, 스승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스승들이 느끼는 그 의미도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한국교총에서 스승의 날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이 선생님이라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냐라는 설문에 대해서 2006년에는 68%가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2023년에는 그게 27%대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도 선생님을 할 거냐라는 질문도 20%대로 다시 태어나면 하지 않을 거다라는 대답이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런 게 지금 스승의 의미, 선생님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네로다가 떠나 있는 사이 또 하나의 소식이 찾아오는데요. 그 소식은 바로 네로다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그때 마리오는 자신만의 시를 이제 다듬어서 네로다를 본받아서 자기도 이제 이걸 잡지에 내보내야지 공모전에 참가해야지라는 결심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소리소문 없이 네로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이 들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네로다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군사 쿠테타가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포위된 네로다의 집 그리고 고립된 네로다. 그런데 마리오는 그때 대담하게 우체국으로 가서 네로다 앞으로 온 편지들을 모두 모아서 네로다의 집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절벽을 올라 네로다를 만나러 가는데요. 네로다는 마리오의 곁에서 마지막 시를 읊으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다의 장례가 치러워진 후 어느 날 마리오에게 콧수염을 기른 남자와 넓은 넥타이를 맨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네로다의 마지막 시예요. 네로다의 마지막 시를 읽어볼게요. 하늘의 품에 휩싸인 바다로 나 돌아가느니 물결 사이사이의 고요가 위태로운 긴장을 자아내는구나. 새로운 파도가 이를 깨뜨리고 무한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그때까지. 어허, 삶은 쓰러지고 피는 침잠하려니. 마리오는 네로다를 뒤에서 안고 신들린 눈동자를 손으로 덮어주면서 말했다. 제발, 제발 죽지 마세요, 선생님. 하면서 네로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요. 마지막에 낯선 두 남자가 마리오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마리오 히메네스 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체부 마리오 히메네스 씨요? 네, 우체부 맞습니다. 우비가 주머니에서 회색빛 카드를 꺼내 쓱 훑어보았다. 1952년 2월 7일생입니까? 네. 젊은이가 연장자를 쳐다보자 그가 마리오에게 말했다. 저희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마리오는 허벅지에 손바닥을 훔쳤다. 무슨 일이죠? 코스염이 담배를 물며 성냥을 찾는 것처럼 호주머니를 더듬으면서 말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코스염은 마리오의 시선이 눈에 와닿는 것을 느꼈다. 일상적인 일이에요. 코스염이 동행인에게 불을 빌려달라고 손짓하면서 설명했다. 옆 사람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비가 뒤를 이어 말했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 두 대가 시동을 건 채 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 중 한 대의 유리창으로 고개를 내미는 누군가에게 코스염이 담배를 보여주면서 말했다. 그런 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비가 덧붙였다. 일상적인 일일 뿐입니다. 하면서 마리오를 데려가고요. 마리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 네. 잡혀간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끝이 나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의 그런 밝고 유쾌한 분위기, 잔잔한 그런 서민들의 일상과 마지막 장면이 대비를 이루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이에요. 맞네요. 네. 실제로 이제 피노체트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처음에는 아엔데 대통령이 자살을 했고 이 네로다도 암에 걸려서 병이 들여서 병사했다고 되었는데 최근 자료들을 보면 사실 아엔데도 자살이 아니었고 죽임을 당한 거고 이 네로다도 암에 걸려 병사한 게 아니라 독약을 먹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자료들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사실들과 맞물려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 뭔가 때립니다. 아,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거리를 설명해 봤는데요. 이 소설은 이 마리오와 네로다라는 인물만 보면 저는 성장하는 인간에 대한 소설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로다를 보면 끝끝내 나아간, 굴하지 않았던 인간의 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실존 인물이라는 그런 캐릭터와 맞물려서 더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붙여서 설명을 해보면 마리오라는 인물 자체가 이 책에서 첫 직장을 얻고, 첫 스승을 만나고, 첫 친구를 만나고, 첫 사랑을 만나고 그런 첫 언어들을 얻어서 성장해가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 인물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깊은 생각을 전해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그 모든 마리오에 처음에 있어줬던 인물이 네로다거든요. 그 네로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서 스승과 친구의 의미,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언어의 의미,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네로다의 우편배달부라는 책을 소개해 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 읽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아까 그 한량의 이미지가 이미지의 청년이 사랑을 하고 스승을 만나고 이러다가 이제 좀 행복하게 살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사라지니까 여운이 되게 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네로다가 대부가 되어준 그 아이한테도 네로다의 이름을 따서 붙여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장면이 그 후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당대 사회에 일련한 사건 때문에 그게 일상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흥미롭게 읽을 만한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마지막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기까지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초반부에는 어쨌든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삶의 뭔가 햇살이 비치듯이 환해지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가 뒤쪽의 어떤 그것듯이 개인이 사회와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까지 어두워질 수 있는지 이런 걸 다룬 것 같아가지고 저는 기대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네요. 기대는 저희도 안 했어요. 근데 보통은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연단이 딱 펼쳐지면서 마리오가 똑같이 시를 네루다처럼 사람들한테 읊어주면서 네루다를 회상하면서 딱 끝나잖아. 약간 우리가 우리한테 이런 익숙한 흐름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좀 암울하게 끝나니까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책의 서문과 에필로그 부분에 이 작가의 글이 나오는데요. 이 스크라메타의 작가의 글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또 중첩을 시켜놨어요. 어떻게 중첩을 시켜놨냐면 마리오가 공모전에 글을 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모전에 그 해년도의 당선작들을 보면서 마리오의 시를 찾아요. 그러면서 그 심사위원에게 이런 시를 읽어본 적이 있냐. 마리오의 시를 읽어본 적이 있냐라고 묻는데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끝을 맺으면서 현실과 소설 속의 세계를 중첩시키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이 아주 또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말하신 것처럼 이 책의 평중에 열광적으로 시작해서 침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작품이다. 라는 평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평에 공감하면서 본 소설이고요. 글이 길지 않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에필로그까지 하면 166페이지입니다. 해볼만합니다. 해볼만합니다. 그리고 말의 재미를 보는 그 묘미도 있어서. 그렇네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게 그 책 제목이랑 그다음에 작가의 국적이나 이런 데서 오는 낯섬 때문에 잘 손은 안 갈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들으시면 바로 읽어보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들었어요. 딱 한 사람을 위한 우편배달부하고 그 사람이 배달해주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성장해가는 이런 게 되게 낭만적으로 느껴져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화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화도 소설 속 내용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배경도 너무 멋지고 내용도 낭만적입니다. 그 영화 그럼 칠레 영화요? 아니에요. 이탈리아 영화인데 스카라메타가 이 소설을 집필하신 다음에 라디오 극 형식으로도 변환을 하셨고 연극으로도 변환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올렸고 심지어 책의 출간이 연극에 올린 그 시점보다 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로도 만들어질 그런 가능성이 많았고 또 심지어 음악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영화가 이탈리아 영화는. 그래서 한 번쯤 보실 만한 재미가 있습니다. 원소스 멀티즈를 엄청 잘하셨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문학편의 마지막 편을 아주 잘 장식해 주신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네. 문학편 어떠셨습니까? 기획자로서 유생님. 제가 예상하지 못한 작품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의외로 잘 분류도 됐어. 그러네요. 유생님이랑 저는 한국 문학을 했고 유랑님은 그거 어디 겁니까? 프랑스. 프랑스. 아, 프랑스. 순트님은 칠레고 했고 만족하십니까? 네. 재밌게 다들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연기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하신 시도를 많이 한 특집이 아니었나 싶어서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참고로 제 에피소드는 제가 뭔가 여러 가지 술술을 부려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도전을 하셨더라고. 음악도 깔고 리거블도 걸고만. 강연지네. 네. 연기를 쳤습니다. 여러분께 감동 드리고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즐거운 특집이었다라는 걸 모두가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의 문학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월간 리서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